제가 사실은 오프닝 때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여러분 어떻게 윤정신의 존니 하면서 했는 게 어떤 게 있어야? 라고 여쭤봤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괜찮으시다면 우반주로 답가를 조금 들을 수 있으세요? 존니 답가 여자답가 뭐죠? 박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아시겠지만 답가이기 때문에 가사가 더 좋네요. 또다시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멋진 줄 모르지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헤어나오지 못해 네 소식들인 나는 더 잘 지내요! 잘 지내요! 아우 죄송합니다. 일단 생각이 나가지고 일단 생각이 나가지고 아 그래요